방버방 방버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버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버방과 여러분의 하루를 뜨는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그리고 모든 이에게 소문내고 멤버십을 가입하는 건 방버방을 도와주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자 오늘 제목 봤더니 좀 뜬금없죠? 어... 골프와 관련된 게 아니라 방버방은 매일 아침 7시에 영상 방버방 올라와 월, 화, 수목 우리 멤버십만 볼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추억같은 프로그램 올라와 오후 2시에 그리고 매일 저녁에 갑자기 띵 올려서 보면 또 뭐가 올라왔나 보니까 초보왕이라고 해서 또 올라와 야 아마 제가 전세계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영상으로 친다면 아마 생산량으로는 1등이 아닐까요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1등이 있겠습니까?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. 그럼 과연 방버방은 하루에 어떻게 영상을 3개를 만드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요 가급적 엔진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런데 엔진이 날 때 보면 방버방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편집점을 주면서 편집점이라는게 있어요. 방... 방버방입니다. 이어 붙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이 딱 이루어지고 제목이 딱 나오면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생방송 이라는 것을 지난 10년간 했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의 카메라를 뭐 카메라 울렁증 그런 것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법 암을 찍을 때 요 어 1시간이면 7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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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정도 되면 방법 아 7개를 다 찍습니다 그래서 10분 미만 그 거의 그 물리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가령 야 너 방법 안 보통 7분 8분 찍는데 그럼 뭐 2분 있다가 바로바로 찍는다는 거야 4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딱 뭐 전날부터 일단 제목을 쭉쭉 뽑아봐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아침 저는 보통 이제 8시 촬영을 하는데 이 혀가 잘 안풀려 혀가 아우 잘 안풀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면서 오늘 제 방법에다 매실 방법 아인가 상관의 목소리를 하고 있을 때 좀 목소리를 푸는 편이죠 사실 저녁에 찍으니까 이 뭐 좀 삶이 약간 엉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침에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아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법 방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방법 방 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이 방법 방 소개하는 영상이 오늘 찍는 것 중에는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 그냥 제가 생각난대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좀 막 말 막 막 말은 아직 뭐 욕하는 건 아니니까 이 아우말들 않지 아무 말을 잘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막 별로게 틀리는 거 없죠 틀리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냥 월법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게 되는 거고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딱 끊어서 붙이는 이 컷 편집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방법왕 이나 초보왕 이나 아니면 옥스윙 시리즈 나 그런 컨셉 그런 컨셉을 잡다 보니까 뭐 굳이 제가 그 이걸 뭐 편집을 해서 여기다가 효과 날리고 글씨 늘때만 좀 잠깐 멈춰서 또 집어 넣는 거지 실시간으로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촬영 시간이 예를 들어서 5분이면 편집 또 대체로 10분 정도는 저는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영상 개수를 올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카메라도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과 이 정면에 이제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카메라 딱 두 대를 두고 두고 나서 딱 여기서 보여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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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골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이병욱이가 생산력이 뛰어나니까 뭔 짓을 하길래 저렇게 만들어내라면서 지켜보는 분이 계실텐데 어 신호를 그래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정면에서 보면 야 여러분이 이쪽 정면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씩을 던져 주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제가 편집을 할 때 아 내가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구나 아 옆에서 보여주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딱 컷컷 해가지고 쭉 올리면 바로바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부 방은 그런 식으로 하루에 3개씩 또는 4개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뷰까지 들어가면 어느 날은 5개 올라오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리뷰 에요 리뷰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정말 이 느낌을 끌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뭔 그런 어려운 말이 뭐 하이퍼 이펙트 페이스 뭐 이런 거고요 이제 이게 백인 표였다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도대체 방법은 어떻게 영상을 찍길래 하루에 3개 4개가 올라오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첫번째 일단 안 틀려요 그리고 두번째 틀려도 편집점을 잡아주면서 바로바로 컷 편집 세번째 화려한 기교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 저는요 앞에 카메라는 캠코더고 이쪽 앞에 카메라는 이제 액션 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뭐 소니 제품을 쓰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무슨 뭐 어 아우 카메라 완전 좋은걸 렌즈 좋은거 사다가 끼어 보고 다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유튜브는 좌우간 편하게 찍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하게 찍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유튜브가 골프 전문가들에 대한 전유물이어야 하느냐 여러분도 찍으세요 그 다음에 완전 초보 골퍼 성장기 옥스윙과 함께하는 초보 골퍼 성장기 아니면 컨벤셔널 스윙과 함께하는 초 골퍼 성장기 그런 것들이 다 이 로그 파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뭐 브이로그 라고 하잖아요 뭐 비디오로그 로그는 뭔가 어떤 기록을 남기다 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병호 골프학교 초창기 영상 보면 너무 웃겨요 저 핸드폰으로 시작했거든요 핸드폰으로 시작하면서 심지어 뭐 한 줄 알아요 편집할 줄 모르니까 편집할 줄 모르니까 그 딱 실시간으로 매일 12시 반에 여기 와 있었어요 12시 반에 시작하고 하는데 와 생방이에요 생방 생방으로 날리는 거예요 화질 일단 구려 그리고 뭐 치는데 뭐 제가 뭐 늘 칠 때마다 탁 해서 쳤는데 탁 가서 이쪽으로 쳐 가지고 돌아 들어오는 이런 샤이 들으면 잘 친 척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뻑 해갖고 쉼크도 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매우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방송 이라는 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때 질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어 그 시간에 매어 있어야 되요 근데 저같이 매일 영상을 올리는 시스템을 하는 유튜버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기를 시작했는데 또 이것도 유튜브 도 벌써 2년 됐어 뭐 유튜브 가입은 제가 보니까 2011년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좀 새로운 게 나타난 호기심이 있는지 그런 골퍼 인데 어 뭐 막상 직접적으로 한거는 제가 한 2년 돼 가는 것 같아요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조사를 딱 결과에 보니까 제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골프 유튜버 중에 제가 시작할 때는 뭐 한 15 등 이었나 근데 지금은 뭐 엄청 맞춰 골프 유튜브가 100명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위는 요 여러분들이 끌어올린다고 끌어 올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다 보면 뭐 어떤 정말 하나의 영상이 떴을 때 쫙 구독자 올라오고 그런게 좀 있는데 10만명 제가 지금 13만 3,4천명 되는데 13만명이 넘어가고 뭐 10만명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제 자의로 되는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묵묵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선생은 이렇게 영상을 3개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제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또는 골프 유튜버 될 수 있는 분 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골프 유튜브 를 하는데 좀 필요한 장비들 그런거 좀 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당장 또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생각나면 한번 해드리겠지만 이런 배경에 의해서 제가 하루에 영상을 3개씩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채널 하나의 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어떤 로그 파일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즐거운 하나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줘요 편집 킷을 다 알려줘요 저는 진짜 그런거 오랫동안 못보고 있거든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정도니까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본 거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뭐 또 어떤 방법방이었습니다 안녕 This is great The Who You W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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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